한돈이가 알려주는 힙 한돈 레시피 돼지고기 묵국 비트 주세요 이 변하는 게 그때가 오면 간장을 넣어 살짝 졸여 대게 참 몸이 적당해 보이면 국이 되어야 하니까 물을 넣고 순서대로 생각 무파 추가해 추가 한 삼십분 정도 팔팔 들이다보면 꿀팔 뭐가 익은 게 그 다음 각자의 맛대로 맛소금으로 간다면 돼 그릇에 담고 원하면 후추를 톡톡 추가해 추가 더고 나면 깁 한 존 돼지고기 묵국 찐든히 먹고 가